오늘의 운세 11월 6일 갑술월 정미일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이제 갑술월에서 거의 끝나는 지점에 다 들었고요. 곧 의뢰월이 오고 있습니다. 갑술월 너무너무 힘드셨던 분들은 의뢰월에 좀 기대해 주시고요. 신금이 9일 있었죠. 요거 지났고 갑술월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정화가 3일 있었고 요것도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무토 18일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이 무토가 이제 점점점점 세력이 약해질 거예요. 세력이 더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갑술월은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화가 떴죠. 정화가 떴고 어떤가요? 전체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세지는 않죠.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뒤에 시간은 있겠습니다만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자시부터 자시부터 저희가 해시까지 흐르죠. 시간이, 에너지가 그렇죠. 자시부터 해시까지 흐르는데 오늘은 미일이라는 거 해기 좀 걸리네요. 갑목과 개수를 재성이나 관성으로 쓰시는 분들께는 오늘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양간 분들 중에서 이 미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갑목과 개수가 임묘합니다. 그러면 이 갑목과 개수를 무기로 쓰시는 분들이 조금 분리할 수 있겠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간별 집중해 주시고요. 갑목 분들 갑인일주, 갑자일주, 갑신일주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상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일이라던가 사업에서 오늘 발전이 안됩니다. 매우 매우 답답한 하루가 될 수 있고요. 또 심각한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잘 못하게 돼요. 속으로 참고 삼키게 되고 그래서 더 답답하고 술 한잔 하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의미일주라던가, 을묘일주라던가, 을사일주라던가 식신이 양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주변에 도움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환경에 계신 분들 또 금전적으로 금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늘은 필요한 만큼의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일간 볼까요? 병자일주라던가 병인일주라던가 병신일주라던가 이런 병화일간 분들 엄청 잘 풀리시는 분들은 요즘 동분소주 엄청 일복에 시달리실 것 같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실 텐데 너무너무 안 풀리시는 분들은 정말 양극화답게 아프실 거예요. 병화분들. 근데 병화분들 지금 보시면 오늘은 겁재가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양보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보다 위치가 높거나 힘이 센 분들 힘이 센 힘이 있는 주변 분들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지지와 응원이 없더라도 관심을 받게 되는 하루예요. 잘 지내냐고 안보인사도 받게 되실 것이고 어디 쉬러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갈 수 있고 식사 대접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힘드신 병화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운마다 당연히 다릅니다.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미일주라던가 정유일주라던가 많으시죠? 정일간 분들은 비견이 같은 날짜가 올라왔으니까 관되지 않는 날입니다. 구설이라던가 대리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심지어 배신운도 좀 들어와 있어요. 친했다고 생각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이 굉장히 잘 챙겨주고 밥도 잘 사주고 커피도 잘 사주고 나름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늘 갑자기 싹 하고 등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좀 깜짝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곡절이 있겠죠. 또 평소 잘 하지 않았던 실수가 터져나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왔고요. 어쨌든 정화분들은 오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왕따, 따돌림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진 고의적인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투자했던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등을 돌리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배후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배후, 배후가 아니라 배후요. 어떤 정체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는 정인이 세지에 앉은 날인데 오늘 미래를 위해서 적과의 동침, 적과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정말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미래를 담보로 걸고 협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건투를 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일 때문에 그 사람한테 친한 척해야 되고 혹은 그 사람에게 나도 일이 많은데 그 사람 일을 내가 가져오려고 가서 이렇게 아부도 좀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오니 좀 비굴해지는 날 어쩌겠습니까. 다 먹고 사는 거는 곡절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오늘 편인이 올라왔고 관대지에 앉은 날이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버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것저것 버려만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결실이 없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엄청 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고요. 또 몸도 마음도 그냥 좀 내려놓으세요. 릴렉스하는 느낌으로 그냥 쉬어주십시오. 자신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막 잘해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쉬어주세요. 자, 이제 경금 볼까요? 경금 분들은 오늘 어떤 날일까요? 정관이 들어왔죠. 정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말과 행동 엄청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메신저에서 대화하시는 거. 오늘 누군가 캡처해서 다른 데 돌리거나 커뮤니티에 모자이크나 스티커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일, 중요한 결정 이런 것들은 본인 혼자서 그냥 무대보로 결정짓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문가다운 사람이 있으면 당장 붙잡아서 조언을 좀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그냥 주변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그냥 생각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싶거든요. 이제 신금 볼게요. 신금분들은 오늘 편관이 쇄지에 앉은 날인데 오늘은 혼자 계신 것보다는 어떤 조직에 속해 계신 분들이 좀 이 운세를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프리랜서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거나 가정조부로 이 운세를 보시거나 그냥 혼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고요. 보통 직장 계신 분들 직장 다니시거나 어떤 서비스업인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속해 계신 분들은 자기가 속한 그 조직의 브랜드 파워를 실감을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나보다는 조직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주변에서 이 신금분들을 힘들지 않게 이것저것 이것저것 정말 챙겨줘요. 조직에서. 비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들어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좀 신이 날 것 같아요. 자 임수 보겠습니다. 수일관이죠. 임수분들은 정제가 양지에 앉은 날인데 그동안 수입적인 부분에서 안정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금전적으로 안정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들쭉들쭉했던 수입 혹은 직장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동안 수입이 불안정하셨던 분들 이제 드디어 공과금을 제대로 내시고 드디어 마이너스 통장에서 플러스로 플러스가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하는 정도다. 이 정도의 안정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날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계획을 세우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 일관분들은 편제가 오늘 임묘지에 앉았는데요. 일이나 사업에서 발언할 기회도 떨어지고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대로 오늘 굉장히 최고의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오늘 공부한 거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논문을 쓰는 분들에게는 오늘 좀 저조해요.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괜찮은데 아웃풋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오늘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논문을 써야 하거나 작가분이라서 글을 쓰셔야 되거나 또 이제 만화 작가들도 계시겠죠. 그림도 잘 안 그려줘요. 글, 그림 이런 거 잘 안 되시고 머릿속에 생각만 계속 맴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뭔가 항변해야 하는 일들 오그런 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개수일관 분들까지 또 진행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일관우세도 진행을 해봤어요. 11월 지금 6일이고 이제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 이제 또 새로운 날이 들어오죠. 달이 바뀝니다. 저희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기 때문에 항상 절기를 봐야 되고요. 이제 의뢰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또 11월 7일 운세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